나오나요? 안녕하십니까? 조기환입니다. 제 방이고요. 지금 여기는 잠시만 들려볼까?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. 빔 프로젝트 하나. 위로란 사라지지 않는 희망나누입니다.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켜놓고 방은 어둡게 창문도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. 어두운 걸 좋아해서 어두운 게 좋아요. 하루 종일 밤이었으면 좋겠어요. 짜자잔. 나와라. 캘빙머신걸. 이런 게 있고요. 나가볼까요. 여기로 가면 옷방. 옷을 다 입고 나면 이렇게 거울을 보고 방아지를 한번 불러볼까요? 루. 루야. 이 녀석이. 루 이리 와봐. 엄마가 먹을 거 들고 있어서 아나 봐. 루 이리 와봐. 오이채오이채오이채. 어이구. 살이 쪄고 뱃살이 부딪혔어요. 오이채오이채. 오이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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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채오이채. 오이채오이채. 오이채. 오이채오이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화. 청소가 된단 말이지, 이렇게. 루? 루 왔어요? 어? 이것도 보여드릴까? SM 사원증인데요 잃어버렸다 여기있다 종현 아이디를 가고 이것저것 향초를 많이 모았는데 향초중에 이렇게 나무신지로 되어있는 향초들이 있거든요 향 뿐만 아니라 나무 타는 소리가 나요 치치치치치치 이런 그 소리도 좋더라구요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